오! 호넹씨 아니었어? 진짜 눈치 없나봐. 상관 정서? 고민이 많이 됐어요. 정섭님이랑 융은님 중에 고민이 됐어요. 오! 호넹씨 아니었어? 잠깐만! 나 진짜 눈치 없나봐. 정섭? 정섭 너무 처음에 했고 나쁘지 않았거든. 그냥 넘겼나 보다, 그러면. 끝까지 가봤더니 다 비교가 돼서 이제 제일 처음에 생각이 나는 거지. 아 진짜. 정섭 갈 것 같지 않아요? 용호는 했잖아, 두 배로 썼잖아. 맞아.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차분한 에너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요즘은 조금 차분하고 단단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보다 더 커져서 그냥 첫 느낌에서 좀 밝고 통통 튀고 이런 분들보다는 차분한 분들이 더 저한테는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정섭씨가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연장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정섭씨가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하하 효진 씨 기준으로 하는 거 기... 왔다. 왔죠, 왔죠? 와우. 와우? 와우? 와우. 같은 내용이겠지?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. 영우 씨. 영우? 아, 진짜. 다 틀리네, 오늘 진짜. 바빠, 바빠. 영우 씨, 진짜. 영기쟁이야. 얼떨떨했어요, 솔직히. 저만 따로 어디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 알쏭달쏭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뭐였지? 저, 저는 잠깐. 일단 이동을 하시는 걸로. 잠깐 일어나가 볼게요. 네, 먼저 가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글을 영영 다시 보지 못했다. 일단, 일단. 저 좀 나가볼게요. 바이바이. 저 승리자의 여유가 좀 느껴지네요. 여유가. 대단하다. 가서. 멤버들 한 번 도착했으면ixon. 아멘. 승리자의 여유가psilon. 맛있다. 형아, 그럼,